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은 마음은 독이 돼요. 독극물이야. 여러분을 공격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하지만 여러분이 인정한 마음은 흥부가, 제비가 박시 물어다 주듯이 그 아픔을 이해해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복을 줘요. 마음이 생명인데. 여러분 저랑 사진을 한번 찍으면요. 제가 또렷하게 나와요. 여러분은 옆에서 어떤 아기는 존재가 사라지려고 그래. 흐리게 나와. 왜? 저는 마음을 인정하는. 이거 16년간 도루 딱 하잖아요. 마음을 하도 인정하니까 이게 존재감이 또렷해. 여러분은 존재감이라는 게 잘난 척하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치고 와. 이러면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아기는 존재감이 제일 없는 아기. 왜? 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까?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 버렸어. 다 버려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안 버린 사람은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오면 사랑 이렇게 주지. 그런데 절대 안 줘 사랑. 이해 절대 안 해줘. 그냥 다 나 이해해달래. 일어나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이해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줘서 그냥 자기가 해주질 않고 남한테 해달라고. 존재감이 없지. 마음을 다 버린 거. 헛개비처럼. 그런데 마음을 버린 이유는 마음을 되게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마음이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헤라님이 화가로 변신을 했어. 여러분은 앞으로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은 아직 몰라. 전초전 시작도 안 됐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그림을 산 아기들은 그 그림을 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자기랑 그림이랑. 그런 다음에 봐. 사진이 더 살아있는 거. 저기. 그림이 더 살아있는 거 같은지. 자기 모습이 살아있는 거 같은지. 여러분이 이러지? 그림 보고. 이거 판때기의 그림이. 이거 죽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나 인간이고 말도 하고. 그런 거 한번 해봐. 그런 거. 아기들 올린 거 보니까 다 그림은 존재감이 확.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마음을 담았어. 헤라 엄마 마음을. 마음은 살아있거든요. 생명이거든. 그런데 그걸 들고 있는 아기는 정작. 얘는 없어. 죽어있어. 무생물 같아. 그림이 생물 같아. 심지어 너무 심하게 자기 마음을 버린 아기는 반쯤 이렇게 혼이 나가서 존재감이 없이 귀신처럼 흐리게 나와요. 사진기는 거짓말 안 하지. 그 마음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뭐야. 여러분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거야. 살면서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돌파하는 아기가 있고 못하겠어. 힘들어. 포기하는 아기가 있어. 생명력이 약한 아기. 다 포기해요. 못하겠다.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올라오는 아기. 생명력이 약한 아기. 병에 걸렸을 때 똑같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이겨내는 몸이 있고 생명력이 강한 몸.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몸이 있어. 똑같이 코로나 시대에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거기 환자들 쫙 눕혀있는데 걸어다녀도 안 걸려. 말하고 해도. 심지어 뽀뽀해도 안 걸릴걸? 안 걸려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싹벌이 나기. 그래서 생명력이 죽은 아기는 그냥 어디서 걸렸는지도 몰라. 그냥 걸려. 그냥 쑥 들어와. 생명력이 약해서. 애고는 목숨줄이에요. 생명이 아니야. 여러분이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니야. 살아있다고요. 산목숨이 아니야. 애고는. 마음을 다 버리고 껍데기로 사는 거야. 마음이 생명인데. 생명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기가 우울증 걸려서 왔어. 예전에 꽤 오래전 일이죠. 유학 갔다가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왔는데 손목 그 자해를 해서. 자해를 해서. 그런데 걔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무이비통으로 다 막 하고. 나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요.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거의 10년 전인데. 핸드폰을 들고 있어. 어린애가. 16, 15밖에 안 돼. 그런데 그 핸드폰이 프라다 핸드폰이래. 다이아몬드 진짜 보석이 박혀있어. 까만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무슨 어디 스웨덴인가 노르웨이. 어디에서 만든 유명한 우리나라 삼성이 아닌. 그걸 들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야 무슨 폰이 이렇게 이쁘니 할 정도로. 그런 걸 들고 있고. 애가 그냥 다 명품이야. 그런데 눈은 맛이 갔어.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몇 천억 부자니까. 딸을 일찍부터 조기 교육 시킨다고 미국으로 보낸 거야. 딸이 가기 싫었어. 아빠 사랑받고 웃고 싶었어. 보냈어. 그래서 애정결핍이. 아빠한테 아무리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안 돼. 넌 거기서 예일대, 하버드대를 가. 아빠는 일찍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가 죽어서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모야 이 꼴로. 내가 돈은 벌지 마. 사회에 나가면 동창들이 날 무시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너는 그러니까 무조건 세계 최고 좋은 명문대를 가야 돼. 얘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 마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딸. 아빠 옆에서 살고 싶은데. 딸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좋은 대학 가주는 대리인을 원하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딸을 사랑하는 건 딸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야. 이거 하고 싶어하면 그거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안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거기서 마약하고. 마약해서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 굽고. 그래서 알았다. 아빠한테 얘기해. 나보고 울고불고 하면서 미국에 안 가게 해달라고. 너무 외롭고 무섭대요. 그리고 그 큰 집에 애를 갖다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사줬어. 풀장 딸린. 거기다가 미국인 이렇게 가정분과 뭐 이렇게 가사 도우미를 딸려고. 애가 너무 무서운 거야. 한국인도 안 줬대. 왜? 영어 공부하라고. 빨리 영어 습득해야 된다고. 한국인 아줌마도 안 두고 미국인 아줌마. 뭐 무서워 죽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왔길래 얘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 그랬더니 막 보록 화를 내면서 얘 미친 가시나가 있나? 나는 공부할라 해도 못했는데. 어? 지가 말이지. 내가 저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 줄 알아? 그 돈이 5억이요. 5억. 걔가 걸치고 있는 거만 1억이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을 때. 아니 이보세요. 아버님. 딸은 지금 마음을 원해. 내 마음을 받아주기를 이해받기 원하지 돈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아니 다 해줬는데. 마음이 뭔지를 몰라. 이 아버지가 나중에 막 얘기하는데. 뭔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돈 주고 다 해달라는 거. 돈을 주면 다지. 돈이면 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러는데 마음을 너무 버려서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심각한 애정결핍이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자기 편 들고 애를 다시 미국 가라고 해주길 바라고 여길 데려왔는데 마음이 해주라고 한다고 안 오더라고요. 두 번 다시 안 오고 나중에 딸을 강제로 미국 보내라고 해서 얘가 자살 시도 또 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만 이렇게 얼추 들었어. 고집 세우면서 이해 안 해주면 그게 살기라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마음이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현대인이. 그래서 그렇게 괴롭고 힘든 거야. 마음이 이해를 안 해주고 버리니까 이 버림받은 마음이 너무 두렵고 아프고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 마음으로 모든 걸 하는데 여러분은 자기가 마음 덩어리라는 걸 인정 안 해. 육체 덩어리인 줄 알아. 자 그럼 똑같은 육체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 양반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먹여 살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도 못 먹여 살려서 지하철에서 거기서 노숙자가 돼요. 몸뚱이로 사는 거면 시간 똑같이 24시간이지 그리고 몸 손가락 발가락 다 5개씩이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을 인정한 사람과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백만장자가 되는 건 나는 백만장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자기한테 충분히 그 마음을 인정해 준 사람이 되는 거야. 난 절대 될 리가 없다고 느끼는데 될 리가 없는 거야.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사는 거지 건강 염려증 걸려서 맨날 전전극을 하는 아기가 오래 살 수 없는 것이요. 마음이 전부 현실을 만드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마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이 머리는 모르지만 몸은 안다. 몸은 다 알고 있어.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은. 그래서 옛날에 부자집을 보면 여러분 최씨, 경주 최씨 부자로 오래 살았던 아기들을 보면 그 집은 손님방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지나가는 손님이 거지라도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주었어. 베풀었어. 가난할 때 곡식 풀고 그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주는 마음을 써야 내가 복받고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앓은 거지. 마음을 안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을 어게에 느티나무 예를 들어 100년, 200년 묵은 거 있으면 함부로 비지 않았어요. 만약에 뵐 때는 제사 지냈어. 그 마음을 달래려고. 지금은 그걸 다 미신이라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을 한 번 봤거든요. 실화인데 되게 신기한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아 신비한 팁이 서프라이즈인가 뭐 그런 거 없다. 어떤 그 뱃사궁이 강에서 잉어를 잡았는데 잉어인지 붕어인지 엄청 큰 거야. 사람 키만한 잉어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비한 영물 아니여? 어떻게 사람 키만하게 자라 잉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딱 잡았는데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러고 영물이다. 그냥 놔줘라. 벌써 이게 몇 백 년 묵은 건데 의식이 엄청난 잠재의식 깊이 들어갔겠죠?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냥 놔줘라 했는데 이 사람이 돈 욕심 때문에 그걸 놔주지 않고 집에 가져와서 그 욕조 사람 쓰는 욕조에다 이걸 넣어놨는데 밤에 그 물고기가 자기를 덮치는 막 꿈을 꾸고 정신이 이상해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해요. 욕조에 갔더니 물고기는 없어. 뻘건 시뻘건 핏물만 있고 사라지고 그게 이제 예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 아 저거 뭐 신기하고 이상한 괴담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왜 옛날에 병 걸린 사람들은 자라 방생하고 하잖아. 남의 목숨 살려주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은 뻔한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는 여러분 주변에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알아. 여러분 앞에서는 다 아 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좋은 말 많아지. 그치? 근데 여러분 뒤에 가서 그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어떠냐고. 그도 그때 그동안에 여러분이 쌓았던 공덕이 다 드러나. 여러분은 잘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아우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러면 그 사람의 공덕은 앞으로 고생길만 남은 거야. 근데 아우 저 사람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마음 이해를 많이 받았고 위로 받았다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럴 때 여러분은 잘 되는 거야. 그 마음의 염력이란 거야. 염력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염력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 예전에 우리 수행자 중에 한 그 남자 수행자 한 60이 넘은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예전에 출판사를 다녔는데 그 출판사 사장이 어느 날 자기를 해고했대요. 해고를 해서 자기가 딱 그랬대. 너 잘 사나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해고를 했어? 아무 일 없이 동업자로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자기가 그 회사를 나왔는데 3년인가 4년 있다가 그 회사 사장이 자기한테 왔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왜 왔어? 이러니까 한참 앉아 있다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던데 10분 10분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고 갔대. 나 암 걸렸어. 딱 이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저 미친놈인가 저게 암 걸린 걸 나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통보만 하고 왜 가버렸을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가 날 저주해서 내가 암 걸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널 저주하러 왔다. 이 말이요. 내가 그걸 모른 거지.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 암 걸렸어. 이러고 가버린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나와서 이제 이 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홀락망했대요. 1년 후에. 그리고 자기가 왜 망했는지를 몰랐대. 되게 엉뚱한 어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망했는데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하고 암은 거야. 아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나 암 걸렸어. 할 때 그때 저주하고 있었구나. 마음의 염력이란 게 다 작용하는 거야. 각자 다 있어. 그런데 이분이 세기가 엄청 세. 엄마가 무당이었대. 북한에서. 북한에서 무당이었는데 구슬하면 비가 왔대. 가뭄에도. 얼마나 센 염력이야. 사람마다 염력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센 염력이 있거든 또.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에 그냥.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자여. 대단해. 맘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그 맘 먹는 거기가 머리와 잠재의식이 달라서 문제야. 머리는 꼭 도와주다.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서는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애고의 말을 들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애고를 알고 싶지 않아. 다 버렸어. 걔를 인정을 안 해줘. 왜? 너무 두려우니까. 죽여버리고 싶고 다 뺏고 싶고 빼앗길까 봐 두렵고 이런 마음들은 전부 싹 버렸어.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니까 그 마음이 맘대로 날뛰면서 염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과학적이란 미명화에 마음을 안 믿어. 그러니 현대인이 보세요. 마음을 안 믿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다 마스크 끼고. 그 미국의 대통령. 옛날에 그 대통령 누구야? 트럼프가. 나는 뭐 안 무서워. 코로나 하니까 확 걸려버리잖아. 네가 안 무서워? 이러고. 바로 실려가게 만들지. 오만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느끼는. 현대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내 몸뚱아리. 내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무시하니까 코로나 때 당하잖아. 코로나 마음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도 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 그림을 봐. 창렬해라. 자기를 창렬해. 막 이렇게 그려. 그 마음도 인정했다 이거예요. 도둑놈 해라. 도둑질하는 황금장미 있잖아. 전부 인정했다 이거예요. 어떤 마음도 여러분이 시비하거나 수치주거나 두렵다고 버리면 그 마음한테 당한다고요. 그 마음이 염력이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나쁜 마음은 다 미워. 싹 버려. 두려워 이 마음은. 남이 알면 나 수치다. 싹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력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엉뚱한 염력에 당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야. 병 걸린 아기들은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해줘서 걔가 날 죽이려고 병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면 병이 물러가.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면 더 이상 공격을 안 해.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현대는 이렇게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했어. 그러면 암환자가 줄어야 되지? 요즘 세 명 중에 한 명이 암환자래. 그거 어떻게 설명할게요. 병원 가면 안 꼭 산다는 보장이 있어? 돈을 그렇게 쓰고도 죽어나가잖아요. 나 답답해.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미움을 인정하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데 물론 말은 한 방이라고 하지만 그게 세월이 걸리죠. 제가 16년 도 닦았어요. 미움을 인정하는데 10년 걸립디다. 여러분 얼마나 깊고 깊은 미움인지 미움질을 하고 살았는지 이 몸뚱아리 자체가 애구가 남을 이해해주기 싫어.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들어주기 싫다. 이렇게 심지어 자기 자식 말도 들어주기 싫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돈도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그렇지? 벌 때도 잘 벌어야 되지만 쓸 때 잘 써야 돼. 남을 행복하게 하는 데 써야 돼. 근데 여러분은 돈 쓰고도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행복한 쪽보다는 머리를 굴리면서 재투자하고 이래서 쓴다고 그게 벌었어? 다 뺏기지. 그러다가 행복해야 되는데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애구가 행복한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남 밉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뭘 하나로 줄 때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 상대를. 그렇지? 근데 미움질을 하면서 줘. 이번에도 제 전시회에 우리 수행자 어떤 아기가 왔어요. 근데 그림을 사고 싶은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안 사준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안 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애를 먹있대. 항상 살면서 그랬대. 뭘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절대 안 해준대. 끝까지 안 해주고 끝에 울어. 너무 서럽고 막 너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울으면 그때 해준대요. 이번에도 아침에 막 울었대. 당신 그거 입금했어? 나 사야 되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러다가 울고 불고 하니까 그때선. 그게 절대 이해 안 해주기 싶은 애구야. 그래도 끝에는 해주지. 그치? 기껀 해주고 요금 먹어도 끝에는 해주니까 다행이야. 끝까지 안 해주는 애구 있잖아. 그치? 단 한 번은 안 해주는 그래서 미움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사는 줄도 몰라. 왜? 자기 마음을 안 보니까. 자기 마음을 안 보니까 자기가 어떤 꼬라지로 사는지를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이 공부는요. 자기 꼬라지를 아는 공부예요. 그게 참회하는 공부야. 나는 여기 와서 이 공부하면서 내 꼬라지 많이 봤어. 그래서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저희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발에 땅이 안 들을 정도로 제가 다리가 휘 정도로 저를 업고 다녔어. 그리고 저 그 옛날에는 바나나가 없었어요. 여러분 1960년대에 무슨 바나나가 있냐. 제가 69년생이거든. 그 70년대 80년대 바나나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바나나를 서울역에서만 팔았는데 한 개씩 팔았어. 그 한 개가 지금 돈으로 하면 수십만 원 되는 막 그런 월급에 비하면 그렇게 비쌌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림책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보다가 사과, 딸기 이러다가 바나나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 모르겠네. 그런데 아빠가 이거 바나나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바나나 이렇게 해서 아빠 나 이거 못 먹어봤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우리 애기 이거 바나나 못 먹어봤어? 그러면서 서울역에 가면 바나나가 있는데 다음번에 설날 큰 집에 갔을 때 아빠가 사줄 거라고. 나는 잊어버렸지. 어린애가 그냥 사준다고 했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설날 진짜 큰 집을 갔어. 서울에. 그런데 저녁쯤 되니까 어둑어둑해지면 옛날에는 다 일찍 잤거든. 자니까 나를 얻고 나와. 나만 데리고. 어디가 아빠 그러니까 바나나 사주러 간대. 서울역에 와서 그 한 개를 샀어요. 딱 한 개. 비싸니까. 두 개를 못 사. 그리고 저를 거기 그 의자에 앉혀놓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리니까 다리가 안 닿겠지 땅에. 그러니까 달랑달랑 막 흔들고 있는데 아빠가 그걸 까서 이렇게 해서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게 비싸니까. 이렇게 한 입씩. 그런데 애가 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반 개 먹으니까 배불러 안 먹을래.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귀한 건 우리 딸이 다 먹어야 되니까 조금 배가 내려가면 먹자고. 반 개 먹고 내비뒀다가 세 시간 동안 거기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또 먹이고. 그리고 저를 얻고 그렇게 그 길을 이렇게 내려왔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했고 저도 아빠를 되게 사랑한다고 느꼈거든. 되게 사랑한다고 알았어. 그런데 여기 공부하러 와서 이 천하의 불효를 한 딸이란 걸 알았어요. 저희 아빠가 죽을 때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말기는 고통스러워요. 제일 아픈 게 간암이야. 그래서 몰핀 주사를 맞아도 10분에 한 번씩 자꾸 그냥 진통제를 아득아득 깨물어 먹어요. 그 정도로 아픈 게 간암이거든. 그리고 간암은 복수가 차요. 이렇게 배가 불러. 임신한 배 같아. 만삭배. 저희 아빠가 배가 이렇게 불릴 정도로 복수가 찼어. 복수가 차면 되게 괴로워요. 그런데 그게 복수를 빼잖아. 빼도 또 차. 2시간 정도면 또 빼도 또 차. 이래.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복수를 계속 빼는 줄을 꺾고 있거나 집에 있으려면 그게 병원에 가면 바로 차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이제 임상 못 차서 차니까 여러분 임신해서 애나 본 엄마들은 알지 얼마나 힘든지 막달해. 막달보다 더 해. 어느 날 아빠가 나보고 그래. 이 복수 좀 한 번만 빼고 좀 시원하게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어. 친구한테. 야 아빠가 그거 가나면 그거 복수 좀 빼줘.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이러는 거야. 의사니까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겠지. 야 너 왔다가 그거 빼고 가는 동안에 복수가 차요. 그게 계속 차 있는 거라 그거를 또 빼면 쇼기 오니까 병원에서 기다려야 돼. 그럼 갈 때쯤 되면 또 차. 입원을 안 하시고 집에 있을 거면 그거 빼야 소용도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아빠 그게 있잖아 이러고 설명을 했어. 여기 갔다 오면 바로 찬대. 그래서 오고 가고 힘만 대니까 알았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나를 부르더니 딸 복수 차서 이거 한 번만 시원하게 좀 하루만 또 이래 똑같은 소리야. 그래서 아빠 또 설명을 했어. 그 다음날 또 나를 불러. 세 번째 날 화를 냈어. 아빠 화를 냈어. 아빠는 그 복수를 안 차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답답한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주고 복수가 두 시간 만에 차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복수를 빼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해받게 원한 거야. 근데 나는 논리적으로 현대인이죠. 완전 논리적으로 이거 소용도 없어.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각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어. 만약에 내가 가남에 걸려서 복수가 이렇게 차서 있을 때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어. 몇 시간만이라도 이걸 빼고 싶어 하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빠가. 다시 찬다고 해도 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얻고 가든 택시를 태우든 가서 그걸 해줬을 거야. 한 번을 해주고 애쓰고 같이 얼마나 힘드냐고 이걸 해줬을 텐데 그 마음을 이해 못 받은 그 아빠의 마음을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여기 와서 그거를 거의 한 5년은 풀어. 풀은 것 같아요. 그 이해 못 받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공부가 덜 된 아기들은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근데 그 이해 못 받은 마음이 얼마나 서러운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아. 뭐 표창장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물질을 받고 싶지도 않아. 마음을 받고 싶어. 마음을. 그거 받고 싶어요. 그 마음이 다거든. 옛날에 어떤 배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자기 무명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파출부를 하고 근데 버리지 않고 20년을 참았다가 자기가 유명해졌대. 근데 어느 날 가난한 무명 그래서 막 그 파출부인이 벌어온 돈 갖고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가게집에서 그리고 외상으로 근데 부인 생일이더래. 근데 생일인데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연예인이 초코파이를 하나 또 외상으로 사다가 이렇게 다 봉지를 못 쳐서 이렇게 쌓고 부인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불을 다 꺼놓고 그러니까 부인은 아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불을 끄는데 이제 그때 초코파이에 불을 이렇게 켠 거죠. 그리고 노래 불러준 거야. 노래를 연예 때 당신은 고생 안 시키고 죽도록 사랑해겠소. 하고 데려왔을 때 그 노래를 막 불렀대. 그러니까 부인이 처음에 놀라서 초코파이에 불을 보고 놀라서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앉아서 막 울드려요. 계속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 장미꽃 백송이랑 다이아반지를 그려서 10캐럿 그리고 줬어요. 부인한테 여보 내가 이걸 진짜로 사주고 싶어. 10캐럿짜리를 당신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장미 백송이랑 10캐럿짜리 다이아를 주고 스테이크를 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줄 게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이야. 너무 미안해하고 막 울었대.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울었대. 엄청.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자기가 유명한 배우가 되고 돈도 꽤 많이 버는 유명한 배우가 돼서 이제는 모피도 사주고 막 스테이크도 쓸게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스테이크를 쓸고 꽃바구니 해주고 이제 생일날 먹는데 자기 부인이 그러더래. 근데 여보 이상해. 하면서 하는 말이 요새는 당신이 생일날 나 모피도 사주고 이렇게 다 해주는데 나 아직도 당신이 그려준 그 A4 용지 갖고 있다. 그거 보면 너무 행복해. 그때는 물질을 못 주니까 마음을 준 거야. 너무 미안하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현실에서 꽃바구니 내가 다 해줬지? 잡아. 다 해줬잖아. 마음을 덜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A4 용지 아직도 그걸 가끔씩 본다고 날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서 자기야 얘기해줬대. 지금도 사랑해. 그러니까 알아. 근데 왜 그 A4 용지만 보면 눈물이 날까? 그래서 그걸 못 버리겠다고. 그걸 아주 코팅까지 해서 갖고 있대요. 그게 마음이란 존재야. 사람을 감동시키고 아프지만 그게 얼마나 아파. 없어서 가난해서 아픈데 거기에 아플수록 진한 사랑이 남겨있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헤라엄마 전시회에 와서 그림 보고 왜 울어? 눈물 나잖아. 어떤 아기는 일반인 아기예요. 망고 부도 안 했는데 어떤 아줌마인데 그 선인 잡고 오답해서 가지를 못하더만. 우느냐고. 마음이 담겨있어서 그래. 헤라엄마의 아픈 마음. 선인장 모든 게 제 인생이죠. 선인장처럼 살았어. 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사막에서 새카맣게 마른 선인장처럼 버티면서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죽는다고. 모든 가장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서 예전에는 아저씨들이 술 먹고 넥타이 메고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젊었을 때 저 미쳤지. 저 인간 왜 저래. 이런데 지금은 가슴이 너무 아파. 얼마나 힘들까. 그 아기가. 막 그 살아름판 같은 이 세상을 다 힘들어. 여러분이 힘들듯이 우리 부모도 힘들거든. 다 아기거든. 애고는. 그렇잖아. 용갈이 통 뼈 있어. 대통령도 애기여. 하늘에서 비 안 오는 비 내릴 능력이 있나.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세계가 경제 대공황이 왔는데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 다 우리 아픈 아기인데 어떻게든 자기는 가장이라고 안 아픈 척하고 막 버티면서 살아내는 막 그 그러다가 술 먹으면 그 아픔이 올라오니까 그거를 울면서 풀지를 못하고 술 먹고 머리 넥타이 메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사 떨고 하면서 그 아픔을 풀어내는 거죠. 그 아픈 마음이야. 너무 아픈 거죠. 저희 아빠가 제가 알부민 주사를 살려고 청주 시내에서 약국에 다니면 그 당시에 180을 받았어요. 대졸 초임이 40이었을 때 엄청 큰 월급이 지겠지. 그래도 그 당시 알부민이 3, 40만 원에 몇 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천까지 출퇴근을 했어. 그 알부민을 많이 사주고 싶어서 진천 가면 280까지 주더라고. 그래서 버스를 세 번을 갈아타고 아빠 그거를 해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첫 월급을 타서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아빠가 알부민을 7개를 샀어요. 제일 좋은 거 40만 원짜리를 가져왔는데 저희 아빠가 막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면서 너는 이딴 거 필요 없다. 난 너무 가슴 아파. 아침에 새벽에 갔다 밤에 버스를 세 번 가로 타고 왔는데 우리 딸 최고다 그리고 나를 안아줄 줄 알았더니 막 화를 내서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물려오라고 막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사준다. 막 이러면서 그걸 다 하고 산다. 내 방에 있었느냐. 혼자 엉엉 울다 잤어. 그러다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 말라고 하는데 둘이 뭐 얘기를 해. 이렇게 듣는데 이제 엄마가 그러면 당신은 애가 그걸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알부민 주사 맞아서 오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저희 아빠가 뭘 하냐면 얘 내가 집에 있는 돈 다 쓰고 죽으면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러는데 엄마가 그때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아픔을 알았어요. 한 번도 아빠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주었는데 자기가 죽어도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 가장의 아픔이 그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아프게 살았구나. 자기를 생각 안 하고 아프게 그때 제가 화장실 가서 소리 죽여서 엄청 울었거든. 그러면서 그 이해 못 받아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도 이 바보가 지금처럼 마음 공부했으면 그 다음 그 다음 날이라도 아빠 얼마나 힘들었냐고 괜찮다고 아빠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우리는 행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받아도 된다고 했을 텐데 내색도 안 했어요. 그런 말 들은 내색도 안 하고 못하겠더라고. 마음 표현을 마음을 너무 버리고 살아서 사랑하는 마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너무 사랑하고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사실은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도 마음 공부하고 난 지금도 가장 한이 되는 게 그런 마음 표현 못했던 거 그런 마음 표현을 한 번 한 거와 하고 듣고 아빠가 돌아가신 거와 그런 마음 표현을 못 받고 돌아가신 건 전혀 다르죠. 너무 가슴 아파. 돈은 그래 알부민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다 했어. 하지만 그건 마음이 아니야. 본질은 마음이야. 마음이 없으면 하나도 안 줄 거야. 마음을 주면 다 준 거고 마음을 안 주면 안 준 거예요. 왜 그림이 여러분을 왜 울릴까? 그게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 전시회 하는 작가들하고 비교해봤지? 거기 인사동이니까. 다 죽어 있잖아. 다 죽었잖아. 그런데 해로 엄마 그림 보면 이상하지? 막 살아있는 거대. 물고기는 켜나올 것 같고 막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아파. 그림으로 막 아프고 막 사랑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오고 어떤 아기는 하루 본다고 했다가 2박 3일 안 가. 왜 안 가니? 그랬더니 해로 엄마 그림으로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림만 보면 눈물이 난대. 참외가 올라오고 수행하러 갔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온다고 하면서 2박 3일 동안 그림만 보고 울고 다녀요. 마음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 아프다고 다 버리고 사는 거야. 그 마음을 버리고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 바 못 전하고 그리고 그 죽이고 싶은 마음만 계속 올라와서 그 마음 인정 안 해서 병 걸리고 돈 뺏기고 뺏기고 뺏길까 봐 두렵고 뺏고 싶은 그 마음 다 버려서 여러분 평생을 뺏기고 뺏고 이러고 살고 미워하는 자기 하나도 인정 안 해. 미워하는 마음 그거 아프다고 인정 안 해서. 평생 미움받고 미움만 하고 살고 이랬어. 마음한테 벌받아서 마음이 인정 안 해서. 마음이 생명인데 그게 그걸 주면 다 주는 거예요. 마음 받으면 다 받은 거야. 여러분이 마음을 원하지 여러분이 돈을 원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 사고 내 그림이 싸지 않아. 비싸. 근데도 그림 사고 괜히 샀어. 너무 아까워. 일어나게 한 명도 못 봤어. 너무 행복하다고. 갔다 걸어놓으면 막 지켜줘. 왜? 영이니까. 마음이니까. 마음을 인정하면 그 마음은 수호신이 되거든. 여러분이 버린 마음은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이 수치 주고 버리잖아. 살기가 돼. 여러분을 쳐버려. 그 마음이 올라와서.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인정해.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을 인정하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내가 이렇게 미움덩어리라고 인정하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수치당할까 봐 아파. 근데 그냥 두렵고 아파도 그걸 인정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인정하면 걔가 날 복을 줘. 마음이 신성이에요. 그 마음의 신성에 최고봉이 영채님인 거예요. 영채님에서 모든 마음이 나와. 옛날에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병 걸리면 참회하고 싸우던 사람과 화해하고 자라방생하고 그래서 마음을 믿어서 지금은 아니 죽을 병 걸린 환자가 말이지 나 진짜 봤어요. 저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퇴원도 얼마 안 된 남자분이 자기 빚 누구 돈 떼어먹었다고 그 빚 받아오라고 아 지금 자기가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거 상관할 때야 소리소리 지르고 미움 쓰는데 그때는 저는 마음껏무도 안 하고 그냥 일개 약산대도 그거 보면서 저러고 싶을까 저 사람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은 마음은 독이 돼요. 독극물이야 여러분을 공격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하지만 여러분을 여러분이 인정한 마음은 흥부가 제비가 박심으로다 주듯이 그 아픔을 이해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복을 줘요. 복을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착하게 뭐 남한테 물질을 주고 남의 마음 한 자락 이해해주고 근데 그게 여러분 말이 쉽지 마음 한 자락 이해해주는데 16년이 걸렸어 제가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마음 한 자락 이해해주면 하늘에 복극이 쏟아지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애고는요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딸마다 뺏긴 것 같고 세상은 웬수 같고 저것들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부자를 보면 미움이 올라오고 가난한 사람 보면 저것들이 내 세금 뺏어가는 것 같고 또 믿고 계속 올라와 남의 마음 이해하는 쪽보다는 미워하는 쪽으로 더 접근해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사실은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애고는 항상 구해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잖아 엄청 많이 배신도 당하고 엄청 많이 공격당하고 내가 도와주고 공격당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만하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인간에 대한 회의가 올라오고 다 인간이 그렇지 뭐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강의 중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가서 지 머리를 박아요 막 그제 남자 수행자들이 와서 막 말렸어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걸 갔다가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다쳤다고 나 진짜 알고 봤더니 이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은 안 봤거든 근데 가족들이 그거 보상금 받아내려고 정신병원에 갔던 이력도 숨기고 근데 같이 옆에 있던 수행자가 본 거야 정신과 약봉질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밤 12시 반 되면 전화해서 뭐 별별 애교들을 다 만났죠 이 공부하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그러면서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제가 인정해주지 않은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 처음에는 그 배신당이 딱 씩씩거리다가 나중에는 내 속에 이 배신하는 마음은 나쁘다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줬구나 하면서 배신감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아픈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 그거 이해해주니까 사라지더라고 또 정신병 걸린 아기들이 막 와 그러면 내 속에 정신병의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정신병자들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준 여러분 정신병자들 마음 이해해주게 돼? 안 해주게 되지 너무 무섭고 아프잖아 정신병자가 무서운 건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두렵다고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고모가 막내 고모가 정신병이었거든 빨갛고 어디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 객살을 한 것 같아요 뭐 찾을 길이 없어 근데 그 고모만 보면 너무 무서운 거야 눈이 번들번들하고요 힘이 괴력이야 남자들이 세네명이 장정이 잡아도 저처럼 바짝 말랐었거든? 그거 미치니까 밥을 안 먹대요 밥을 안 먹어 근데 힘은 장사야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마음의 힘이죠 괴력이 나와 괴물처럼 그래갖고 이렇게 팔을 쫙 부딪히면 남자 장정들이 저기 나가 떨어져 얼마나 무서워 나를 딱 쳐다보면 이렇게 도망가니까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두려워서 그 고모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혼당하고 미쳐서 밥도 못 먹고 삐쩍 마르다가 이해 못 받고 이렇게 나간 그 고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신병 걸린 그 아픈 마음 이해해주고 하니까 사라지고 하나씩 여러분 앞에 나타난 마음은 다 여러분이 버린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식이 계속 미움을 써 자기가 미움을 다 버렸어 미워하는 자기를 그 마음을 다 버려서 보여주는 거야 내 부인이 나를 막 협박해? 어 그런 경우 있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이죠 맞사 맞사남에서 왔대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되게 유머관각이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 그래서 맞사람이 뭐예요 맞고 사는 남편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장난인 줄 알았어 여보 딱 때리면 아야 아야 뭐 이런 줄 알았어 남자가 힘이 세잖아 그래서 아이고 귀여운 남편들이 그랬더니 아니 혜라님 귀여운 게 아니라 거기는 다 갈비뼈 한 번 이상 부러졌어 이러고 그래서 아니 아저씨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 그 아기도 부인이 때려서 다리 부러진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 아니 힘이 더 세잖아 근데 이러는 거야 근데 희한한 일이죠 부인 앞에만 가면 힘이 빠진다 몸에서 남자 웬만한 남자도 이길 정도로 센대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인이 그렇게 때릴 때는 돈을 못 벌어라도 줘서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무슨 열대여 수입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돈도 잘 번대 그래서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갖다 준대 막고 산대 그래서 한참 이제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마음이 유전되죠 부인의 장인 장모 그러니까 부인의 엄마 아빠죠 장인 장모가 장인 어른이 장모한테 맨날 맺고 살았대 근데 자기 집안은 또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기가 죽여서 잡혀 살았대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 그 부인의 무의식 속엔 뭐가 있어 모든 사람이 여자가 남자가 여자보다 세다 이게 있지 그치 맞잖아 남자가 세잖아 힘이 그치 근데 아빠가 꼼짝 못하고 엄마가 막 때리고 혼내키고 이런 걸 보고 커서 여자가 더 강하다고 인식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 육체의 힘이 결정되는 거야 그 남자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아버지가 쩔쩔 매는 거 보면서 남자가 더 약하다 똑같은 관용끼리 만난 거야 남자가 강한 게 아니라 여자가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런데 당신만 보면 우라통이 치밀고 힘이 솟는다 자기는 힘이 빠진대요 마음의 조화 속이죠 모든 게 마음이 결정해 그래서 맨날 잡혀 사는 그런 남자기도 있었어요 와서 그게 마음의 조화야 여러분 보면은 막 잡혀 사는 남자아기들 이상하잖아 뭐 힘도 있고 돈도 벌어다 줘도 무인식의 모든 마음이 하는 거지 여러분 육체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해야 여러분이 복받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인정 안 할 때 그게 살기가 돼서 나를 쳐 병도 걸리고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됐죠 인생을 힘들게 산 아기들은 마음을 그만큼 인정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은 마음을 안 믿는 시대야 마음을 안 맺는 시대라 마음을 조금 얘기하면 뭐야 혜라하님은 무당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로다가는 안 되니까 그림에다 담았어 세상 놀래켜주려고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일반인도 일반인 아기가 이제 왔었는데 마지막 날 그 아기가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가 그림을 일반인도 몇 명이 샀어요 근데 일반인이 그걸 샀더니 얘 저 옆에는 그림이 죽어있어 여긴 살아있다 알아보잖아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아볼 거예요 살아있는 그림은 이 세상에 나밖에 못 그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이 가격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 사진 찍으면 나와 살아있는 게 그리고 갖다 놓으면 모든 아기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굿즈도 그렇지 든든하다 왜? 마음은 생명이라 살아있기 때문에 날 지켜주는 느낌이 나와요 이번에 우리 아기 중에 송정아기라고 있어 되게 늙은 아기 근데 그 엄마를 모시고 왔어 다리가 이렇게 굽어서 눈 한쪽은 장애가 있으셔 이렇게 이렇게 찌부러진 80, 90대 노모를 모시고 왔어 전시장에 근데 그 노모가 나한테 와서 막 끌어안고 날 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송정아기가 돈이 없으니까 제 그림을 못 사고 대신 굿즈를 샀거든 그 그림 카피한 그 굿즈 근데 그거를 갖다 엄마 집에 놔줬더니 엄마가 이랬더니 야야 거기서 무슨 노란빛이 나와서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근데 눈이 보이기 시작했나 평생을 이 눈이 한쪽이 이렇게 돼서 이게 안 보였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열리게 자꾸 보였다 안 보였다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 이랬대요 근데 나를 보러 전시회 오던 날 그 밭에서 옥수수를 따서 두 바구니인가를 삶아왔더라고 삶아서 가져왔는데 나를 보고 막 우는데 송정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눈 뜬 걸 처음 봤대요 이렇게 눈이 떠졌어요 눈 뜬 거 처음 보고 우는 거 처음 봤대요 엄마가 너무 독해서 평생 우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헤라 엄마 안고 우는 거 처음 봤대요 눈 뜬 것도 처음 보고 살아있는 생명은 치유예요 치유가 되는 거야 그 아기가 세상 사람은 그렇겠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야? 안 믿어 믿지마 믿지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마음을 안 믿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쭉 살아 그럼 지금처럼 계속 고통받고 살겠지 근데 이제 안 알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벌써 내 그림을 많이 모셔갔어 근데 거기서 오는 길에 제 그림 빛의 숲인가 뭘 샀던 아기가 카톡을 해서 해라 엄마 색깔이 변했더라고요 그 전시장에서 그 그림이 그 집에 가면 주파수를 맞춰 생명이고 다 안을 알냐 그림이 그래서 주파수를 딱 그 아기한테 맞춰요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엄마 빛이 막 눈부시게 나와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초록으로 변했어 그러면서 이 아기가 그걸 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픈 데가 났고 그리고 한 아기는 그림 사고 나서 자기 딸이랑 갑자기 딸이 대학생인데 엄마 무슨 마음 꼭 보여 가지마 마음은 무슨 마음 무당 같아 막 이래든 아기가 갑자기 자기가 아팠던 마음 엄마한테 이해 못 받아서 나도 엄마 아팠거든 하고 막 얘기하더래 그래서 딸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마음의 영혼함을 마음을 얼마나 인정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행복 불행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돼 여러분이 그걸 헤라 엄마 보면서 아직도 모르겠어? 헤라 엄마가 그림 그린 지가 며칠이요 이제 석 달이 돼가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일반인인데 제 그림 그리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그 그림 그리는 그 헤라님이라는 그 사람 그림 그리신 지 얼마 됐냐고 자기 화가인데 깜짝 놀랐대 막 그리니까 그래서 데뷔한 지 이제 60일 됐다 그러니까 놀래 자빠치는 거지 그러면 이제 60일 됐으니까 개발 세발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이번에 봤잖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물감이 똑같이 있었지 나보고 묻더라고 어떤 화가가 어떤 물감 쓰니까 아크릴 물감 쓰지? 내가 그랬지 시중에 다 파는 그거 응? 근데 그게 그 물감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잖아 그리고 그 그림이 살아있잖아요 염력으로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야 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인정해서 영웅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복을 주는 거죠 그 영채님에는 세 가지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마음의 염력을 집어넣어 제가 제 시그니처예요 첫째 황금장미 둘째 칼 세 번째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래서 칼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아픈 일이 많아 다 우리는 모두 칼을 들고 있는데 마음 그 칼을 모른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 상처 안 주고 싶은데 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푹 줘 자식들도 부모 상처 안 주고 싶은데 푹 줘 그래서 그 칼을 안 다치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죽어야지 그때 안 다쳐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한테도 상처 상처 안 받을 수가 없거든 그치? 그래서 그거를 상처받았을 때 그 아픔을 잘 인정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아픔을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칼이에요 또 하나는 칼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의미야 누가 이렇게 도둑놈이 들어오면 딱 칼로 막아주잖아 그치? 그래서 그 칼 그림은 어떤 사기나 그런 곳으로부터 여러분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픔을 인정하면 세살이 돋고 치유되니까 영채님 우리 아기들이 칼에 베일 때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칼이 실수로 그런 걸 아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칼에 베이는 아픈 나를 인정해서 그 상처가 빨리 살이 돋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칼로 세상에서 겁을 먹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벌벌 떨지 않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지켜주세요 나쁜 기운으로부터 해서 칼을 그 염원을 얻고요 그 다음에 황금 장미는 뭐냐면 여러분 황금으로 된 장미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지 근데 여러분은 다 존재의 수치가 돼 애고는 자기 존재가 수치스러워 열등하다고 느껴 그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열등한 수치를 녹여요 그래서 황금 장미를 보면 여러분 어지러웠다고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수치가 백회로 많이 나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나가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이렇게 쓰면 어지러운 아기는 수치가 심한 아기야 그리고 이렇게 하체에서 여기 자궁이나 생식기관에서 막 이렇게 뭐가 줄줄 나가는 게 느껴질 거야 심지어는 피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황금 장미 여러 개 그린 걸 보면 수치가 청사되면서 종교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염원이에요 황금 장미처럼 어디 가든지 대접받는 소중한 존재에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마음의 세상에서 건 염력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요술램프 이 삶을 살 때 지극히 힘들고 이럴 때 기적의 진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세요 아기들이 원하는 걸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신비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 그거가 그래서 시그니처가 된 거야 모든 그림에 그게 담겨 있는데 그게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염력으로 활동하는 거야 여러분 몸뚱인 거 아니에요 현대인은 절대 이해 못해 현대인은 그러겠죠 뭐 헤라님 쟤 무당이야 쟤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검증이 돼야 이제 다 인정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어 이미 체험한 아기들도 많고 마음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긴 그 그림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게 헤라 엄마의 염원이지 마음이지 그 그림이 세상에 널리 널리 퍼지면서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사람들이 마음을 인정하기를 이제까지는 인정 안 해 몸뚱이로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마음을 함부로 하고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고 제대로 사용 못해서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물질만 중요시 생각하고 돈만 알고 돈 권력 명예에 미쳐서 마음을 다 버린 이 예고들이 이 인류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걸 그림을 그린 거야 다 알게 될 거예요 해외에도 갈 거야 그래갖고 그 그림을 건 사람들의 기적적인 체험을 다 올려서 알게 할 거야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마음을 인정해야 되고 마음이 진짜임을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예전에 중세시대 때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그 당시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가 정설이었어요 근데 지구는 둥글다 했을 때 저런 미친놈이 있나 야 그러면 지구가 둥글면 어지러워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평평하지 막 이렇게 지금은 인공위성 뛰어서 다 알잖아 지구 둥근 거 처음에 질시를 얘기할 때 애고는 진리를 금방 받아들이지 않거든 저항하거든 심지어 갈릴레오는 죽을 뻔했잖아 죽인다고 했잖아 너 지구가 돈다 오면 죽인다 태양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도는 거 아니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까 봐 네 맞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저항을 받는 거예요 왜 해로 엄마가 마치 그거와 같은 건지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몸뚱아리 육심만 믿고 돈만 믿고 물질만 믿고 권력과 명예 같은 것만 믿는 아기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이제 마음이 진짜고 마음이 하는 거고 마음을 인정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괴롭고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갖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그리고 자기가 수치스럽고 열등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해서 죽을 병도 걸리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살고 나 같은 존재는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남을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렇게 미운 구덩이에서 살고 그걸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거야 그게 새로운 시대죠 영적인 시대 여러분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통령도 감옥 같잖아 무슨 조화 속이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운명은 누가 만듭니까 몸뚱아리가 만듭니까 그게 여러분의 업장이고 마음이야 인정 안 한 마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마음공부야 여러분 분별심을 없애고 다 뺏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창녀 같고 수치스럽고 이런 내 마음을 다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과정이 여러분 그렇게 어 인정하자 머리로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 막 저항이 올라오고 아프고 그래요 그림을 그린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래도 그림을 보면 저항이 별로 안 올라와요 그치 창녀애라는 왜 그렸어 헤라 엄마가 창녀도 할 수 있다 창녀 마음도 인정하고 그러면 야 너 창녀 마음이 있어 인정해 인정이 쉬워요 그런데 창녀애라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막 거부감도 어 이쁘네 그 마음도 예쁘다는 인정이 쉽게 돼요 아픈 마음도 그래서 그게 마음공부의 일환이지 일환으로 그걸로 이렇게 여러분 문식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왜? 마음의 존재를 우습게 하니까 그게 다 하는데 내 인생도 만들고 나의 행복 불행을 좌우하는 건 마음인데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마음이 그렇게 한다고 인정 안 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줄 몰라요 어떤 마음도 두려워 해야 되거든 마음이 강자고 내가 약자인데 여러분은 마음이 뜨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잖아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마음 올라오면 분명히 열등이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해줘 버려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약자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해 마음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나쁘다고 느껴요 약자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축복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두려워하잖아 두려워하면 그 마음은 영채님의 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치지 않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쪽으로 잘 운용이 돼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두려워하자고 함부로 쓰면 마음 때문에 다쳐요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6년 동안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느끼는 게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영채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면 그만인 거지 애고가 내가 끝까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나? 그렇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애고는 세상에 코로나는 애고의 교만함을 경종 올리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바이러스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바이러스 따위한테도 벌벌 떠는 인간이 오만하게 잘난 척하고 할 수 있다고 할 때 쳐맞는 거야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도 교만한 애고라 엄청 쳐맞았어요 여기 올 때는 여러분 엄마 아빠 다 죽고 이혼당해서 돌신이 됐고 재산 한 푼도 없고 빚만 10억이 있었고 몸무게는 163인지요 제가 키가 안 35킬로 8킬로 기어왔어요 간은 이미 경변이 일어났었고 의사가 죽는다고 했어요 숨이 그냥 멎는다고 그랬어 소흡도 되게 약하고 조격을 못했어 쓰러지니까 조격하면 이게 얼마나 몸이 고장났는지 다리통이 이만했어요 시커멓고 코끼리 다리처럼 그리고 아무 마음도 느낄 수가 없는 지경이 돼서 왔어 너무 고장이 나서 그리고 겨드로 왔지 마음을 버린 죄의 대가로 교만하게 산 죄의 대가로 싹 버렸더라고요 여기 와서 마음을 보니까 싹 버렸어 두려움도 못 느끼고 처음에는 눈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아기 새끼로 사는 거지 나를 이 땅에 살게 해준 그 소중한 마음의 존재를 싹 버리고 나 잘났다고 껍데기가 가식으로 늘 행복한 척 여러분 척 좀 하지마 잘난 척 잘할 수 있는 척 뭐 있는 척 하면서 진짜 마음을 다 버려 그렇게 가식으로 사니까 진실된 인간으로 안 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수행하고 한 10년쯤 돼서 예전에 제 주민등록증을 받거든 아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나란히 이건 무슨 탈북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막 이상한 꽃백 같은 여자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 얼마나 가식을 떨고 살았는지 착한 척에 뭐 잘하는 척에 잘난 척에 그 가면을 다 벗으니까 얼마나 시원해 여러분 가면 쓰고 사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마음 다 버리고 속으로는 나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알고 있어 그 마음을 인정하려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응? 막 너무 두려워서 인정을 못해 그래서 고상한 척 어? 수치스럽지 않은 척 촌년이 아니고 세련된 여자인 척 하면서 그치? 그렇게 살았어 남자분들도 돈도 한 푼 없고 나 열등해 너무 짜증 어? 힘들어 이 마음이 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이런 내 꼴을 알면 다 무시할까 봐 어떻게 했어 되게 있는 척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마음 인정 안 한 사람은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려줘 남의 걸 계속 뺏고 싶으면 그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이 있는 건데 그거 인정 안 하고 그 마음 들킬까 봐 두려워서 거짓과 허래의식으로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이 그 마음의 짐을 여기다 지고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다 내려놔서 그렇게 홀가분하게 살 수 있는데 혜라 엄마는 그걸 다 내려놨어요 혜라 엄마는 여러분과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은 어때요? 아파도 꾹 참아 안 아픈 척해 슬퍼도 잘 안 울어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은 척 수치스러워도 안 수치스러운 척 그치? 내 혜라 엄마는 슬프면 안강 울고 화나면 화내고 여러분 혜라 엄마 그림 중에 18회라 봤어? 욕도 해 에이 씹 참겠습니다 방정용이 아니라 잘해 욕도 확 해버리고 수치스러우면 어우 창피해 이렇게 얘기하고 힘들다 힘들다 피곤하면 자고 너무 솔직해 마음에 그럼 얼마나 배짱이 편해 누가 때리면 아빠 이러고 울고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안 하고 막 지경을 얼마나 힘들어 제발 좀 내려놔 그럼 복 좀 받아 마음한테 마음인적 하나도 안 해주면서 척하면서 가짜가 살아서 그렇게 복을 못 받고 마음이 진짠데 왜 이렇게 가식 떨고 하나도 안 이뻐 여러분 가식 떼는 맑은 아기같이 돼요 이 공부하면 그래서 솔직해 물처럼 투명하게 돼요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야 복 받는 인간은 순수한 인간 애기같아 순진해야 돼 마음을 그냥 이제 하면 순진해 유치원 가봐 얼마나 순진한가 제가 예전에 약국할 때 힐링하러 유치원 갔어 약국에 있다 보면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은 다 꾸질꾸질해 자기 마음을 다 포장했어 척하고 막 거드름 피우고 근데 유치원에 가면 어때요 애기들은 되게 순진하지 그래서 애기들은 막 얘기해 어제 엄마 아빠 싸웠니 어떻게 싸웠어 아빠가 엄마를 빡 그래서 엄마가 아아악 이렇게 했다 막 표현을 해요 엄청 귀여워 있는 그대로 막 얘기하면 사랑스럽잖아 그치 애기들은 그렇잖아 근데 어른되면 어때요 어른이 된다는 거 가식돈다는 걸로 의미해 안 아픈 척하고 그냥 아프다고 해 그래서 누가 너 아프구나 이렇게 무시하면 그냥 무시당해 그냥 버림 받아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애고 입장에서는 그걸 못하네 숱하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수치당했어요 헤라하는 엄청 짓밟혔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야 짓밟혀서 죽었어 그래서 애기처럼 투명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거야 여러분 마음의 짐도 받아줄 수 있고 여러분이 순수하고 투명해야 돼요 마음 인정해 애기같이 그냥 아픈 마음 다 이게 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짐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죠 녹록하지가 않아 그치? 그리고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를 보이면 애고들이 지독한 애고들이 막 무시해 너 그래 돈도 없어? 막 무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을 인정할 때 되게 아파요 진심으로 살다가 마음을 다쳐서 이렇게 마음을 닫은 아기들이 많더라고 여기 와서도 또 열으려고 하면 또 다칠까 봐 두려운 아기들이 있어 여러분 여기는 분별심을 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제아무리 일국의 왕이랄지라도 왕이 된 사람도 여기 오면 벗어야 돼 왕 뒤에 숨으면 안 돼 내가 왕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냥 마음만 봐야 돼 영채님 앞에 무릎 꿇고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내 마음이 하고 내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순진한 아기가 돼서 해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 감사합니다